물레 청소년 센터가 허브는 선물이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친환경 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 8월 13일부터 10월 22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30분에 운영되는 반과 8월 2일부터 10월 25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운영되는 반으로 나누어지며 센터 내 초록상자 및 달촌 허브 텃밭에서 진행됩니다. 10살 이상 청소년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전액 무료로 참여자는 허브를 이용한 환경체험활동을 함께하게 됩니다. 신청기간은 이달 26일까지로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